7월 17일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리입니다. 자 여러분들 드디어 7월 17일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 이번 다시 함께 K-POP 포즈즈는요 코로나19로 많이 지쳐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희망과 위로의 마음을 공달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는데요. 네 조금이라도 힘이 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분들을 통해 많은 업무를 받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함께 K-POP 콘센트에서 만나요. 안녕!